안녕하세요. 장보고예요. 아직도 피클 사드시나요? 10분이면 만드는 맛있는 수제 피클 만들어 볼게요. 깨끗이 세척한 오이 4개 준비했어요. 쓴맛나는 꼭지는 제거합니다. 이제 먹기 좋게 썰어 줄게요. 도톰해야 식감이 좋아요. 약 1cm 안되게 썰어 줍니다. 이제 피클물 만들러 가볼까요? 냄비에 물 2컵, 설탕 1컵, 소금 2큰술, 피클링 스파이스 1큰술 넣고 잘 저어서 끓여줄게요. 부르르 끓으면 식초 1컵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야 신맛이 날아가지 않아요. 바글바글 끓으면 오이에 부을 타이밍! 체에 받쳐서 부어주세요. 피클물이 뜨거울 때 오이에 부어야 물러지지 않고 아삭아삭해요. 상온에서 식혀줍니다. 다 식으면 냉장 숙성 해줄게요. 음! 새콤달콤 맛있는 피클이 완성됐어요. 잘 익은 오이 피클 한번 먹어볼게요. 아삭아삭! 너무 시원하고 깔끔해! 피자나 파스타 먹을 때 느끼함이 싹 가시는 맛!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으니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!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만나요! 안녕!